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묵 참기름 고춧가루 그리고 고기와 고기와 비슷한 맛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 지점이 더 따뜻해야돼 난 좋은게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아삭아삭 두개의 손으로 깨끗한 면을 먹었다 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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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너무 맛있어 이거 먹지 않는다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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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콜라 아삭아삭 아삭아삭 얇은 낙지 이번엔 원피시의 고기 히트 이번엔 겨울에 감자 쪼금